한솔 애비야. 우리 한솔이도 봐야제. 니 새끼한테 애비 살아왔다 해야제. 들어가. 할머니. 그래 이제 한솔이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싶어 했는데. 가자. 들어가. 그래. 드세요. 어째? 애비가 돌아왔는데. 들어가. 할머니. 한솔이한테는 제가 아빠인 거 밝히고 싶지 않아서요. 아니 그것이 뭔 소리요. 애비인 걸 안 밝히고 싶다니. 한솔이가 상처받을까봐요. 애비가 돌아왔는데 왜 아그가 상처를 받는디야. 할머니. 어메. 아니 한솔 애비가 어째이럽니까 사돈. 어르신 윤호가 아파요. 응? 아프다니요. 어디가요? 윤호야. 윤호야. 너 어디가 아픈데? 어? 뭔데? 어? 현수야. 뭐. 그게. 저. 알츠가 이모예요. 아. 아. 그것이. 모리야? 어머. 어머. 저. 치매라고. 치매. 치매. 아 그럼 통장 내 할머니처럼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. 그런 거예요 윤호야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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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사돈. 이것이 뭔 날벼락이랍니까? 아이고. 참말로 그런 병에 걸렸답니까? 아이고. 하늘도 무심하시지. 가엾어서 오죠 오죠. 아이고. 어르신. 아이고. 네. 애베라니. 우리 윤호 병원에 데려가요.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되잖아요. 예. 네. 제가. 제가 살려 찌. 제 목숨과 바꿔서도. 윤호 살릴 거예요.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되잖아요. 네. 제가.. 제가 살려셔야죠.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Windho 살릴 거예요. 수고하시오! 아이고, 우리 안성아. 아이고, 우리 안성아.